XSFM입니다. I, D, W, K 무력을 비롯한 권력을 시민들의 무긴하에 양도받다 보니 자경단은 종종 갱단이 되거나 스스로 정치권력화 했습니다. 슈퍼히어로의 삶과도 비슷하네요. 배경이 뉴욕같은 도시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디펜더스 런칭 7일차에 보내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국시간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2017년 8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하죠. 부산경남 마사회와 부산경남 경마공원 노조가 마필관리사 관련한 입수를 합의를 했습니다. 타결이 됐습니다.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난달 19일에 고 박경근 마필관리사의 장례도 치러졌습니다.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윤세민 기자를 소개시켜 드리죠.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 결과가 서울에서처럼 혹은 저번에 조성조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론 마필관리사 노조, 마필관리사 협회가 조성이 되어서 직접 마사회와 협상할 수 있는 결과까지 나아가야 할 텐데요. 더 큰 조직이 나서는 건 언제나 의미가 있지요.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여기에 나섰습니다. 공공노련이 나섰을 때는 상대는 부산경남 노조 수준이 아니죠. 한국 마사회와 조교사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직접고용구조개선협의체 구성, 고용안전과 노조활동보장, 숨진 마필관리사 박경근 씨의 한 분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족보상 등에 대한 합의 모두가 타결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노조의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의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고 박경근 마필관리사의 어머님이신 주추록 선생님 외에 유족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시민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도 혹시 마사회가 딴소리 할지 그러면 바로 제보받아서 또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스판덱스 영웅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요.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집어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콕집어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집어 콕집어콕 오차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집어콕 기본 교양, 수퍼 히로로 운학에 인해 스판덱스 영웅전 제 11화 디펜더스 스판덱스 영웅전 스판덱스 영웅전 스판덱스 영웅전 생각 많이 했었죠. 내가 지금 죽으면 스판데스 부패가 빨리 진행됩니다.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주간이에요. 오류 장렬 스판데스 영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옛날에 했던 실수 같은 것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갑 덕질 1등병을 소개합니다. 드디어 진급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1년도 전입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속하는 드라마를 다루겠다라고 예고를 한 것이 179회였으니까요. 총 56회차가 있었고요. 57회째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면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가 170회가 나가는데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야 그 첫 발을 뗍니다. 이것은 이 덕후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그 알실로써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아니죠. 아무렇게나 짓거린 거니까 해석은 하지 마세요. 그 알실로써는 한의지만 덕후에게 위대한 도약이죠. 아무렇게나 던졌으니까 해석하지 말라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드라마를 처음 다루는군요. 네. 영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이미 공개된 날 마지막 회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넷플릭스로 공개된 드라마들은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사이트니까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한 번에 쫙 풀어버리죠. 8회차 정도 되는 드라마들은 보통 그렇게 하기도 하고 편집이 아직 안 끝났다거나 회의를 좀 첫 회 반응을 보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1회부터 5회까지 한 번 나가고 6회부터 10회까지 한 번에 나가고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은 게 한 편만 먼저 나왔던 경우에는 센스 8 시즌 2가 그랬었고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는 너겟다운이 그런 식이었죠.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은 게 드라마가 계속 방영되면서 이슈모리 해가고 쓸데없는 논의가 길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작품이 한 번에 딱 공개되고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즐기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옛날 사람이라가지고 꼭 6위를 기다려야 제맛이 나고 아무튼 넷플릭스 물 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드라마들은 예전에는 에이전트 오브 쉴드 정도만 있었는데 그리고 그 외엔 다 제작 중이었기 때문에 그 외 드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현재는 넷플릭스의 디펜더스 시리즈와 그 외로 취급 중입니다. 아 또 여론몰이 하고 있죠. 지원자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 참 쉽게 안 넘어가네. 이 아저씨. 제가 5년간 이런 거에 참 이런 레토릭에 참 많이 단련됐어요. 옛날엔 다 속았다 나도. 넷플릭스의 마블 드라마가 드라마가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시작이 첫 작품인 네어데블 시즌 1에 비평과 흥이 다 성공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렇죠. 네어데블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 아이언 피스트 지난 1년 동안 스판덱스 영원전에서 한번 다뤄야지 했다가 아탕깍게 탈락된 이름은 나왔던 루크 케이지 이야기도 오늘 나옵니다. 이 4명의 히어로가 마블 스튜디오의 지원감독하에 넷플릭스에서 타이틀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왜 끼지 않았느냐 영화에 나와야 되니까 월급을 주지 않아서 스파이더맨을 보시면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히어로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도 급여가 안 나오면 안 간다. 뭐 그런 그럴 때가 있죠 가끔 네. 판타스틱 4에서 그랬었어요. 네. 이 4명이 팀을 이루는데요. 팀의 이름은 디펜더스 어벤져스와 반대되죠. 어벤져스는 우리가 지더라도 지구의 복순을 하겠다 네. 라는 매우 집착쩔은 이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들이 왜 내가 사는 지구의 복수를 자기들도 지구인이라 저런 그 대표성을 과대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요즘 몸살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 영화의 어벤져스와 동일한 팀업 테크트레이를 탔습니다. 팀의 성격과 멤버는 근데 원작과 좀 무관해요. 아 그래요? 원작의 디펜더스는 닥터 스트레인지 중심의 팀으로 헐크도 소속된 적이 있는데요. 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가 섭외가 안 됐잖아요. 그 사람은 영화로 갔고요. 네. 헐크도 영화로 갔고요. 심지어 스파이더맨도 영화로 갔습니다. 아 그럼 이건 탈락자들의 모임이에요? 아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넷플릭스를 무시했다고 말이에요? 여담이지만 에이전트 오브 쉴드에서는 이런 쪽에서도 탈락한 캐릭터들이 숙청되는 드라마입니다. 아 더블 A 트리플 A 드라마에서 팀의 컨셉은 뉴욕 사는 길거리 히어로들의 모임 그렇게 됐네요. 이 됩니다. 아 전부 다 길거리 히어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스파이더맨이 빠진 이유는 역시 다시 한 번만 하지만 영화를 가야 영화 쪽으로 가야 돼서. 음 시간은 이제 어벤져스 1편에 나왔던 그 뉴욕 전투 이후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마블 코믹스에 뉴욕 패권주의를 성토합니다. 아 뉴욕 배경이 너무 많다? 네. 아이언맨 버키와 캡틴 아메리카 이게 어찌보면 되게 북미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건지도 몰라요. 도시 하면 뉴욕이다? 서부에 가면 범죄가 적다.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죠? 또 누구야? 여기는 이 4명에다가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잔뜩 그래요. 뉴욕이 세계 수도인 건 알겠어요. 또 만화의 버릇이 있잖아요. 슬픈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비가 와야 된다. 그러면 동무가 동무가 제격이다? 그냥 팔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LA가 배경이 아닌 이유는 연구한 포채널에 가면 연구한 덕들이 좀 있긴 있을 텐데 저희는 안 알아봤어요? 저는 이런 뉴욕 패권주의를 성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어데블로 가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가 나왔고 잘하시다. 데어데블 1964년 스탠리와 빌 에버렛 본명은 매튜 머독 역시 MM이죠. 시각장애인입니다. 영화 보면서 저는 썩 만족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인 데어데블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인지하는지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타낸 그 장면은 좀 괜찮지 않았나요? 되게 노력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까지 않았거든요. 방송에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난 가만히 안 온다. 저는 까고 싶어요. 그 장면 빼고는 다 별로였거든요. 그랬어요? 교통사고에 휘말려서요.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가 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시력을 상실한 스틱이라는 노인에게 두 가지 훈련을 받아요. 하나는 무술. 근데 무술을 하려면 사물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반향정이라는 게 있어요. 에콜로케이션. 청력을 비롯한 다른 감각들을 이용해서 시각을 대체하는 훈련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이론상으로는 데어데블과 같은 경지 데어데블이나 스티커 같은 경지에 오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향정의와 무술 훈련을 통해 후각, 청각, 촉각을 훈련해서요. 시각을 대체합니다. 근데 이 훈련도가 이른 시각을 대체한 것 이상으로 예민해서 일종의 레이더가 가능합니다. 울림을 통해서 벽 너머, 너머, 너머에 있는 상황을 알아채기도 하고요. 직업은 변호사인데요. 주로 무료변론이나 인권변호에 치중합니다. 돈이 없어요. 돈은 없어요? 네. 국가지원금이나 그냥 간간이 얻는 수입료용으로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즉, 가난한 거리의 변호사. 그 영화 벤 애플렉 주연으로 한 번 됐었는데요. 평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저희가 평해드렸습니다. 답디가 안 맞아요. 근데 전 재미있었어요. 근데 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감독판을 추천합니다. 극장판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있는데 감독판에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튼 저같은 초심자의 입장에서 얘기해봐야죠. 붕붕 날아다니는 영화 아니에요. 재밌어요. 그 전문은 마음에 들었어요. 데어데블이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뚜벅이죠. 넷플릭스 드라마는 현재 두 개의 시즌이 나왔습니다. 데어데블 각 타이틀 드라마마다 다루는 주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컨셉이 따로 있어요. 데어데블 드라마가 다루는 주제는 분노와 폭력입니다. 이거는 모든 히어로물이 다루는 주제 아니에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다를 수 있죠. 배트맨 같은 경우에 보통 개인의 상처 트라우마에 좀 더 집중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데어데블과 그 주변 인물들 그 상대역들이 이 분노와 폭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시즌1의 빌런인 킹핀 스파이더맨에게서 빌려왔던 친구죠. 네. 어제 시간에 마지막에 잠깐 등장했습니다. 시즌2의 서브 캐릭터로 등장하는 퍼니셔 대표적인 데어데블의 상대역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데뷔역고가 나옵니다. 자 80년대에 스파이더맨에게서 빌려왔던 킹핀 망해가던 데어데블 코믹스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퍼니셔 안티 히어로 캐릭인데요. 징벌적인 폭력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합니다. 네. 참교육 캐릭터죠. 네. 퍼니셔도 영화가 두 편이 나왔는데 옛날에 오락실에 게임이 있었죠. 네. 옛날에 라이언스게이트였나 해서 두 편이 나왔는데 두 번째가 리부트예요. 그 전 편이 실패해서 두 번째는 볼만해요. 꽤 잔인합니다. 뭐 어쨌든 즉 이 두 캐릭터는 폭력성에 있어서 데어데블의 고민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답을 냈거든요. 반면 데어데블은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폭력적인 이유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가 맞느냐 그게 아니라 내 내면에 악마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런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좀 더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하는 데어데블과 그렇지 않은 두 사람이 각 시즌에서 데뷔되는 이 데뷔점이 데어데블 드라마의 중심 구도가 됩니다. 보통 관객의 생각은 그 고민을 끝내고 테레비에 나와라 인데 테레비 앞에서 계속 고민해요. 퍼니셔 영화 두 번째 영화는 꽤 볼만해요. 그딴 고민을 끝냈고 중간에 영화 중간에 하다가도 그냥 끌어버리고 다시 총을 쏘거든요. 폭력을 쓸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은 폭력을 쓰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하고 대립하더라고요. 그 문장보다는 좀 다른데요. 폭력은 써요. 데어데블은. 알지. 근데 이 폭력을 쓰는 내 내면의 과정은 정당한가 그걸 고민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시리즈 중에서 액션씬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처절합니다. 에피소드 내내 데어데블은 처맛처맛 처맛합니다. 이 시즌에 등장한 퍼니셔는 상당히 큰 호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별도 시즌이 편성돼서 현재 제작 중입니다. 디펜더스 사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원작 코스튬을 그대로 입는 히어로입니다. 퍼니셔의 코스튬은 옛날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참 멋있어요. 그 해골 그거요? 네. 맞아요. 그 티셔츠 입으면 그냥 코믹팬 같지 않아요. 디자인 같아. 폭주족 같기도 하고 깽 같기도 하고 맞아요. 데어데블이 사는 곳 그리고 변호사 영업과 자경단 활동을 하는 구역은 뉴욕의 헬스키친 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조들호네요. 뭐라고요? 조들호 동네 변호사 조들호 뭔 스판 데스 같은 소리 하나 했네. 아 조들호 네. 안드로인줄 자 뉴욕은요 다섯 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제 이어 뉴욕을 또 가보겠습니다. 남으로는 34번 스트리트 북으로는 59번 스트리트 동으로는 8번 에버뉴 서쪽으로는 허드슨 강인이죠. 이 동네에는 뉴욕 여객강이 있고요. 허드슨강 건너편 서쪽에 있는 뉴저지주 유니언시티와는 링컨 터널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동네가 지옥의 무거키라고 불리게 된 기원은 서너 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음식점 이름에서 기원했다 이런 설을 제외하면요. 전부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 살 때가 아닌 것 같고 사람 같지 않다. 집값이 싸다. 주거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사람은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화나 있다. 헬스키친으로 불리기 시작할 즈음인 19세기 중반 이 동네에 철도가 들어와요. 항구도시 뉴욕에 철도가 깔려있고 헬스키친은 물류허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당시에 인기 있던 무두질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들이 대구에 들어섭니다.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좀 심각해졌겠죠. 아우 피역 공장은 무시 무시합니다. 거주민들의 대부분은 아일랜드 대기근을 피해 이민을 온 아일랜드계 공장 옆에 창고들이 생겨납니다. 주택은 공동주택이 들어섭니다. 사람 살기 힘든 환경이죠.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죄다 빈곤하니까 생겨나는 것은 깽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조성주 소장이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장하고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정당의 기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깽즈 오브 뉴욕 동네 정당 시간이 좀 더 지나서 금주법 시대 20세기 초가 됐습니다. 그 당시 헤일스키친을 휘어잡고 있던 깽은 뉴욕시 전체에서 알아주는 깽 아이리시 깽단입니다. 이들의 주된 라이벌은 브루클린의 푸에르 토리코기의 깽단이었고요. 이들의 전쟁에 휘말려서 무고한 10대 2명이 사망한 1959년에 더 케이프맨 망토 남자 살인사건이 유명합니다. 케이프맨의 살인사건 뉴욕에 사는 각각의 인종을 대표하던 두 갱단 푸에르토 리칸들의 마우 마우스와 아이리슈들의 노스맨이 1959년 8월 29일에 패싸움을 하다가 그 중 마우 마우스의 조직원 살바도르 아그로니 상대파와 상관없는 두 어린 소년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수수민족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경계하던 기득권의 이해와 무고한 청소년이 희생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맞아떨어지면서 시민들의 여론이 끓어올라 살바도르 아그로니는 슈이 붙잡히게 됐고 역설적으로 본인 역시 16살에 불과했던 아그로니였지만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미국은 70년의 조직범죄 소탕을 위해 리코법이라는 것을 제정하죠. 미국의 70년대에 전두환이 대통령을 했었어요? 그런가봐요. 나쁜 놈들 전성시대. 리코법. 1970년 미 연방이 마피아 소탕을 위해 도입한 법입니다. 범죄 집단이 혹은 무렴치한 기업이 자신의 이윤 추구 행위가 적법했다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그간 얻어온 이익을 국가가 물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소송을 유도하여 징볼적 손해배상까지 이끌도록 하는 법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삼성의 경영권 상속 전략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근거로 이를 처벌하기 위해 리코법과 비슷한 법을 제정하자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지요. 그리고 86년에 이 리코법을 이용해 헬스키친의 패권을 쥐고 있던 당시의 조직 더 웨스티즈를 숲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86년 이전까지는 헬스키친이라는 동네의 실세가 공권력이 아니라 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시와 뉴욕주는 깽들을 내쫓는 한편 헬스키친에 대한 대대적인 재개발을 감행합니다. 생활 수준 자체를 높여놔야 깽의 발흥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었죠. 그런데 덕분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납니다. 주민들은 쫓겨난 깽과 함께 쫓겨납니다. 동네의 물적 인프라 수준은 높아졌지만 결과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목적이었던 재구획화, 리뉴얼하는 것은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21세기 들어서 다시 재구획화를 시도하고 있긴 합니다. 리조링을요. 어쨌든 1차 재개발 이후 헬스키친은 60년에서 80년 데어데블이 한창 그려지던 낙후하고 위험한 우범진의 헬스키친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 살고 있는 제 둘째 형은 제가 헬스키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헬스키친에 나 자주 가는 마트 있는데 라고 답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제 바뀌었다. 바뀌었다. 옛날에는 자주 가기 힘든 동네였는데 헬스키친을 검색하면 고든 냄새 밖에 안 나와요. 이러니까 뭐 데어데블의 헬스키친도 좀 명랑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몇십 년을 우범진으로 그려왔는데요. 이것이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딜레마죠. 세계가 멸망했는데 영화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데어데블을 만나보셔요. 데어데블과 그가 대표하는 헬스키친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것을 알기 싫다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미드 공신보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시카 존스를 만나보시죠. 누구요? XSFM입니다. 공신보감은 식약초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적용 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 Days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식약초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신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기억하셨다면 제시카 존스의 이야기입니다. 공성갑 덕질 1등병입니다. 충성 제시카 존스 1등병이 빠져가지고 본명은 제시카 캠벨 존스 나온지 얼마 안된 캐릭터죠? 결혼 후에는 뒤에 남편의 성인 케이지를 덧붙입니다. 신랑인 케이지씨입니다. 니콜라스 케이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소방이시고요. 제시카 존스 2001년 브라이언 마이클 핸디스와 마이클 게이도스 강한 힘과 체력 그리고 비행능력 슈퍼맨 계열이죠? 양아치 계열 뭐라고? 비행한 강한 힘과 체력 비행 드라마에서는 비행 부분은 사라지고요. 대신에 힘이 좋으니까 비행급으로 점프가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드라마니까 CG를 많이 못 쓰잖아요. 아 CG 덜 쓰려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미국 드라마에 그래도? 아이고 슈퍼걸 드라마에서 CG 쓰는 게 얼마나 알뜰하고 적절하게 쓰는지 알아요? 아 그 뛰어서 건물 위에 올라가는 거나 날아서 가는 거나 비슷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닌 모양이군요. 능력 획득 과정은 대어대불과 동일하게 교통사고로 인한 화학물질의 노출 보통 히어로는 다 이렇죠? 많은 슈퍼 히어로 슈퍼 빌런들이 사고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화학물질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용한 플롯인 거죠. 원작에서는 루크 케이지와 결혼의 꼴인 하여 딸까지 낳게 됩니다. 직업이 사립탐정이에요. 비교적 현실적인 탐정 업무를 합니다. 현실적인 탐정 업무라면 불륜이요? 네. 불륜캐고 혹은 남의 신상캐고 아 신분센터네요. 근데 상당히 유능하다고 평가됩니다.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죠. 제시카 존스의 컨셉은 은퇴한 히어로입니다. 혹시 이런 걸 잘한 내가 제시카 존스만큼 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xsfm25-gmail.com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일단 드라마를 보시고요. 네. 채용하겠습니다. 듀얼이라는 이름으로 히어로 활동을 했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은퇴하고 탐정 사무소를 차립니다. 진짜 히어로몸을 안 갔죠. 그래서 얼라이어스라는 얼라이어스 탐정 사무소라는 이름입니다.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스파이더맨도 이거나 하지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서 얘기해줘요. 이 듀얼이라는 아이덴티티는 만화에서는 흑역사 취급하고요. 드라마에서는 잠깐 지나간 농담 취급을 합니다. 네. 아 너 옛날에 그런 것도 했었잖아 하면서 얘기하시마 이러면서 여담으로 스파이더맨에게서 빌런을 빌려왔던 빌런을 빌려왔던 데어데블처럼 제시카도 스파이더맨과 약간의 연관이 있습니다. 제시카의 첫사랑이 피터 파커였다라나요? 덕분에 남편인 루크가 잠시 질투를 하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나이가 완전히 달라져서 차이가 많이 나서 연관이 되진 않을 겁니다. 아 피터 파커는 안 늙었군요. 젊게 나오죠. 이미 제시카 존스는 성인인데 드라마는 현재 1개 시즌이 나왔고요. 다음 시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루는 주제는 상처와 집착입니다. 네어데블이 액션 스릴러라면 제시카 존스는 심리 스릴러로 만들어졌습니다. 빌런이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건데요. 킬그레이브라는 성으로 통칭되는 퍼플맨입니다. 이 사람은 말을 통해서 즉석 세뇌 및 조종이 가능합니다. 네? 호스요? 네? 말이요 말? 1위야? 아니요. 언어. 여기서 내가 퍼플맨이라고 치면 윤세민에게 춤춰 하면 윤세민은 자동적으로 춤을 춥니다. 춤을 추고 쉽게 되고요. 저는 또 말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상대방을 보고 내 말의 눈을 봐. 지원해줘. 내 말 들어. 한 마리 더 사줘. 원작에서는 보라색 피부인데요. 드라마에서는 컨셉 컬러가 보라색인 걸로 드라마에서 특히 능력을 통제하는 게 불가능해서 이 사람은 중증 소시오피스로 성장해버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난 단어 하나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앞에는 사람한테 욕을 하고 스크루 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고요? 아 그래서 스크루 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농담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농담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무엇보다 내가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들어주니까 이 사람에게 공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공감 능력이 발달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가끔 대화를 주고받았던 어떤 어르신은 상대가 되게 웃긴 얘기를 하면 미국말로 여기서 나가라라는 표현을 하곤 했어요. 그게 그 동네 노인네들이 웃긴 얘기를 들었을 때의 공손한 반응이었어요. 게라 아르미어가. 게라 아르미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얘가 공손해. 그래서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걔는 갑자기 문이 열리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그건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습관적으로 죽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자 원작과 드라마 모두 제시카가 히어로 활동을 그만두게 된 원인이 퍼플맨 킬그레이브 때문입니다. 원작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빠져나와야지 드라마와도 만화도 시작이 되니까요. 원작에서 제시카가 마인드 컨트롤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계기는 사실 퍼플맨의 바보지 때문입니다. 데어데브를 잡으려고 제시카에게 붉은 코스튬을 입은 히어로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시카는 어벤져스 맨션에 가서 스칼렛 위치를 공격했습니다. 스칼렛 위치를 공격하면 친구 아이언맨과 남편 비전이 등장하죠. 뭐가 문제일까요? 다 뉴욕이잖아요? 어벤져스 맨션은 뉴욕에 있으니까요. 드라마에서 제시카 킬그레이브의 관계는요. 욕망과 집착에 근거한 성폭행 가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로 그려집니다. 제시카가 주얼로서 활동을 하다가 킬그레이브한테 획득 당해요. 그러니까 세뇌를 당한 거죠. 그렇죠. 넌 지금 나를 따른다. 그럼 끝이니까요. 그래서 하수인이자 놀이계를 사용합니다. 간신히 빠져나온 뒤에는 당연히 이 시절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킬그레이브는 퍼플맨은 계속해서 제시카에게 집착합니다. 자신을 벗어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서로 간의 트라우마와 집착이 대립하는 심리 스릴러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라는 코드는 제시카의 주변 인물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친구인 패시 워커 원작에서는 헬캣이라는 히어로인데요. 패시와 그 어머니의 관계도 이와 유사합니다. 어머니는 집착하고 딸인 패시 본인은 탈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 제시카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근거 없이 믿어버리고 집착하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심슨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오지랖 넓은 친구요. 이런 캐릭터들의 행적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집착이라는 코드는 성폭행 가해 피해자와의 관계와 얽히면서 상당히 격중높은 심리 스릴러를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이걸 표현해내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훌륭해서요. 눈빛만 봐도 긴장감이 꾹 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직업상 탐정 노릇을 하다보면 계속 자기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시작이 그저 그런 탐정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킬그레이브가 돌아왔다는 정황을 보게 되는 거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진정한 의미의 확장을 말해준다고 할까요?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심리 스릴러예요. 막 힘써서 해결하지 않더라고요. 딱히. 심지어 주인공에게는 힘이 있는데 차를 번쩍 들어올릴 정도의 힘은 충분히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슈퍼히어로블이 이렇게 다른 장르로 변환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 영화 시리즈도 그랬죠. 어떤 것은 첩보스릴러 어떤 것은 정치 스릴러처럼 보이게 돼. 그게 이제 1940년대 50년대 이럴 때 야 나의 방패를 받아라 하던 작품들이 캐릭터의 인기는 유지되고 있고 그 서사는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새로운 방편들을 찾아내야 됐고 이렇게 제시카좀스나 캡틴 아메리카처럼 성공적인 변형 케이스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마치 국민의당 원내 폐의 장면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요? 이대로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꾸준히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새로운. 네. 네. 자유한국당은 그런 결론을 냈으려나? 결론을 확 꺼요. 하던 걸 꾸준히 한다. 박정희를 더 그의워한다. 그래서 혁신위원도 괴롭히고 수업 분석의 결과가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제시카 존슨을 만나보셨습니다. 스판벡스용 운전입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파트너 아임닥에서 도와주십니다. XSFM입니다. 이 대리.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닥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닥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콕 집어 콕 식후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는 콕 집어 콕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슈퍼히어로몬을 따라다니다 보면 많은 장르의 여러 가지 형태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고요. 미국 사회 혹은 일반 대중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기재들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없는 와중에 의미를 살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슈퍼히어로 스판덱스 영웅전 가장 첫 번째 시간 있잖아요. 가장 빠르게 미국의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문화 상품이라고 맞아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공유하고 있군요. 끝냈어야 됐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올여름의 스판덱스 영웅전 오늘 시간에는 벌써 대어데블과 제시카 존스를 돌아서 아닌 게 아니라 비가 진짜 하루걸러 하루 오니까 여름 내내 습해요. 집요한 개그한다 진짜. 이게 팟캐스트의 한계죠. 심심하면 아재 개그한다. 우리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번엔 누굽니까? 루크 케이지 제시카 존스의 남편입니다. 네. 안드로이드 나왔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원작자 아찍. 왜요 왜요 왜요. 안드로이드 안 나오고 이말만 나오면 되게 웃기겠네요. 진짜야. 내가 대신할게요. 루크 케이지 1972년. 루크 케이지 1972년. 아치구든. 존 로미타 시니어와 조지 투스카. 중요한 점. 원작자 아치구든은 농구선수가 아닙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켄자스 시티 출신의 만화작가이고요.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중요하지 편력이잖아 능력은 한 단어로 요약 가능합니다 인간탱크 아 이거 두 단어군요 언브레이커버 실험에 의해서 얻은 능력이고요 외부 충격에 의한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탱커네요 따라서 감기 등에 취약합니다 내부 충격 가능한 이야기긴 합니다 변비 치명적인데 본명은 칼 루카스로 루크 케이지는 자신이 직접 지은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개명을 한 셈이죠 원작에서는 파워맨이라는 이름을 쓴 적이 있는데 현재는 쓰지 않고 드라마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금기호가 된 것 같아요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루크 케이지의 팬이어서 예명을 케이지로 지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는 백인인데도요 최근 원작의 코스튬은 코스튬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트레이드마크는 딱 붙는 탱크탑 티셔츠인데 드라마에서는 그걸 입지 않고요 후드티를 트레이드마크로 삼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시대에 맞춰서 좀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언젠가부터 미국에서는 후디에 주어졌기 때문에 현재 한계 시즌이 나와있고요 다루는 주제는 유산 레거시 즉 선대로부터 후대가 물려받는 정신적 혹은 물질적인 모든 것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죠 그렇죠 재미있는 점은요 매 에피소드마다 미국 유명 뮤지션의 라이브가 작중 공연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등장하는 빌런 코트마우스가 클럽을 갖고 있거든요 이 클럽에서 공연하는 뮤지션들 미국 음악사를 옆에 끼고 진행하더군요 메소드맨도 등장하는데요 래퍼 메소드맨의 라이브는 좀 작중해서 특이합니다 메소드맨과 루크가 직접 만나요 그래서 그 후에 메소드맨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루크 케이지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밝히며 그를 위해 만든 랩을 라디오 라이브로 하는 설정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OST 오리지널 사운드 트릭이죠 그렇습니다 메소드맨은 그리고 메소드맨으로 나와요? 네 에즈 힘셀프 메소드맨은 보통 되게 많은 영화에서 자기 자신으로 나오죠 메소드맨과 루크 케이지가 만나서 서로 반가워하면서 둘 다 유명인사니까 서로의 후드를 바꿔 교환하는 장면도 있어요 드라마의 등장 빌런은 세 명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코트마우스 예고편이 등장해요 여기에 더해 블랙 마라이어와 나이아몬드백이라는 이 세 명 모두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캐릭터 속에서 이름이 이상해요 이름도 이상할 수 있어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 혹은 물려받지 못한 사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점입니다 코트마우스의 경우에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음악가가 아니라 깽 두목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자기 고모가 시켰거든 더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이 본인에게는 고통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빌런들이 모두 선대의 영향 선대의 유산 때문에 고통받는 와중에 루크는 조금 다릅니다 루크에게 영향을 끼치는 죽은 사람은 아내에요 전 아내 사망한 전 아내고 그 영향을 극복하고 아내와 아버지의 유산을 직시하게 되는 루크가 영웅적으로 그려지는 구도입니다 아내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요? 스포일러입니다 알았어요 당연히 대표적인 길거리 히어로입니다 왜냐? 원작에서의 시작을 보면요 히어로4하이어라는 별칭으로 착한 일하는 해결사 성격이었습니다 파워맨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시작할 때는요 거리에서 시민들의 청부 청탁에 의해 움직이는 패턴이 기본적이었습니다 네 데어데블이 헬스키친을 대표한다면 루크 케이지는 할렘을 대표합니다 할렘이라는 동네는 이제 원주민 레나피 부족이 반 유목생활을 하던 곳인데요 영국 식민지가 되면서 농경지로 개관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전쟁 과정에서 영국군이 할렘에 불을 놓아버려요 구역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으니까 재건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제대로 재건하지도 못했습니다 남북전쟁 후에 대규모 이주물결은 할렘에도 들이닥칩니다 할렘으로 들어온 인종은 유대계와 이탈리아계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화재로 인해서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이를 재건하지 못했으니까 가진 게 없는 이민족들이 이쪽으로 몰려드는군요 그렇죠 헬스키친 쪽으로는 아이리시가 갔고 이쪽은 주위시와 이탈리안 1916년이 됐을 때는요 남부의 흑인들이 이주를 시작합니다 특히 푸에르토리코 개들이요 브루클린과 퀸즈와 할렘으로요 600만 명이 북동부 중서부 서부로 이동하는 대이주 그레이트 마이그레이션의 시대입니다 이게 1960년까지 지속이 되죠 뉴욕시로 온 사람들은 할렘에 정착합니다 빈 땅이 많고 싸니까 때마침 유대계와 이탈리아계의 사회적 신분이 조금씩 높아져서 할렘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럼 이 자리는 누가 채우죠? 흑인들이요 남부에서 온 흑인들 1910년에 할렘에서는 흑인 비율이 10%였습니다 1930년에는 70%를 넘습니다 흑인이라고 해도 문화적 배경이 단일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다정다양한데 이들이 기존에 있던 유대 이탈리아계 문화와 섞이게 되면서 문화적인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때 뉴 니그로 운동도 있었고요 이 시기를 할렘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영국군의 방화 이후 할렘은 다른 뉴욕시 동네에 비해서 건물 인프라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 동네였어요 그래서 할렘에서 툭 하면 나오는 요구가 거주 인프라 확충해달라 교육 인프라 확충해달라 뉴욕의 현대사를 보면 흔히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유색 인종들이 많이 사는 곳에 도로, 전기, 수도, 병원 퀸즈와 브로클린의 일부 경우 할렘 이런 경우죠 소방서, 경찰서, 학교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할렘의 인프라가 이렇게 낙후된 상태로 정체되버린 그런 요인 중에 하나는 대공황도 있습니다 30년대 초 할렘의 실업률은 25%에 달했습니다 2차 대전의 전쟁 특수도 뉴욕에게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뉴욕이 이미 초거대 도시로 변해버리니까 메갈로폴리스가 됐죠 됐죠? 뉴욕시의 기능이 소비 일변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면서 생산시설들이 뉴욕 바깥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2차 대전 이후부터는 낙후된 건물과 시설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육시설 할렘 청소년들의 교육수준이 이를 증거합니다 60년대로 가보실까요? 할렘 10대들은 75%가 읽기능력이 평균 이하 80%가 산수능력이 평균 이하였습니다 63년에는 92%의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30년대부터 60년대 계속 지속되니까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직업과 사회 인프라를 찾아서 할렘이라는 동네를 탈출해 나갑니다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돈도 기술도 지식도 인맥도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흑인이고 그 백인들마저도 위택에 이탈리아게 그렇게 되면 할렘에서밖에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이들이 살기는 절도 마약 등의 범죄 그리고 그 범죄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갱이죠 그렇죠 이들은 할렘을 벗어나면 장사가 안 될 테니까요 네 또 갱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성주 소장께서 지적하셨던 바 미국 사회에서 아일랜드, 유대, 이탈리아 기 등이 조직했던 갱은 범죄 조직인 동시에 정치 세력의 역할을 했다고 하셨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걸 했죠 해당 인종들이 차별 권역 안에 있는 시기에 대변해줄 정치 세력이 없을 때 그 역할을 떠맡았던 갱들 할렘 주민인들의 특히 흑인들의 갱단은 그보다는 조금 더 생기의 조직에 가깝습니다 이거 왜 먹고 살 만한 거리가 많지 않은 거예요 이 갱단의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미국 래퍼들이 툭하면 얘기하는 마약, 갱, 폭력, 여성 혐오, 경찰, 징호 등의 발화가 어떤 맥락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70년대 들어서야 할렘 주민들의 직업, 교육, 공공안전, 주거 등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이 자료를 찾고서 단위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1억 달러 가까운 돈을 쏟아붓습니다 효과는 없었습니다 왜죠? 그리고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나 보죠 중간에서 빼먹을 수도 있고요 이미 할렘은 떠나거나 갱이 되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85년도 들어서는 일다운 일로 바뀝니다 비로소 제대로 된 정책이 85년에 나와요 주민들을 지원하는 창구로 지역 커뮤니티가 적합하다는 것을 시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공공소유의 건물을 들고 쫙 리모델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커뮤니티들에게 시장가 이하로 경매합니다 잘 정비된 건물을 커뮤니티들이 확보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을 바탕으로 사회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이 건물들은 그 사업의 공간이 되어줍니다 이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거는 돈이 도는 과정이죠 그러면 돈이 도는 과정에 깽단이나 부패정치인들이 끼어드는 것은 인재상정입니다 드라마로 돌아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빌런 코튼 마우스는 이렇게 끼어드는 깽단의 보스고요 블랙머라이안은 이걸 이용하는 정치인입니다 자 묘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만두 백은 이 둘의 뒤를 봐주는 또 다른 범주자고요 그래서 백이군요 스판덱스 영웅전 뉴욕투어 뉴욕투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이 정도고요 어제 스파이더맨 얘기할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 비실비실한 남자애가 만나는 일진과 관심이 있었던 여학생들 이런 게 주인공이었다 중요한 인물들이었다 여기서는 국가가 투자하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비용을 떼어먹으려고 들러붙는 깽단과 정치인 이 빌런이네요 중요 등장인물이네요 그렇죠 네 아주 다른 드라마들 몇 편을 이틀 동안 갑자기 많이 만나보셨습니다 일단 디펜더스 얘기는 다음 주에 나머지 이야기들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뉴욕 얘기를 왜 이렇게 덕질 일병이 오래 했는가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해 줄 겁니다 하지만 뉴욕 패권 주민은 반대합니다 KT 페리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홍성갑 덕질인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XSFM입니다 야 하나만 야 빨리 내놔봐 있는 거 알아 좀 가끔은 나도 너한테 달라고 해서 얻어쓴 기억을 갖고 싶다 반대의 경우가 없었지 아마 미안하다 바쁘지만 않았어도 만들어서 썼다 진짜 누가 원자재를 모르는 줄 아나 일본이랑 미국은 창호주로 만들어서 싸냐 장난치지 마라 잘 만들고 체갑 29데이즈 저희들도 따라서 물러 가겠습니다 윤세민과 유승균 PD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생리대 문제하고 관련해서요 시사프로들 뉴스도 되게 많은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사람 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결국 눈에 무대 위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줄 사람들은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시사프로를 해오면서 느꼈습니다 과학과 대중 사이를 연결해 줄 메신저도 필요합니다 그 메신저가 딴 맘을 먹으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건 되게 무서운 상상이네요 우리는 왜 그 무슨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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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막 그 이름 모를 긴 이름도 있잖아요 끝말이 깨서 이길 수 있는 이름들 그 이름들에 대해서 그냥 누가 그렇다더라 그러면 오 그렇구나 하고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량을 먹으면 죽을 수 있다 이런 말만 평생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치죠 그 사람은 허연해잖아요 네 그렇죠 곱창볶음을 되게 맛있는 집에 가서 신림동에 가서 많이 먹죠? 응 죽어요 그렇죠 1톤을 먹으면 죽죠 메신저가 아싸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더니 사람들이 공포를 얻게 돼서 내 책이 잘 팔리네? 라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너무 많이 집어넣다 보면 망합니다 망해요?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만 성공하죠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는 망하죠 그렇죠 많은 원치 않는 희생이 생기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리된 문제는 지금 너무 늦게 풀어야 되는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제부터라도 풀어야 되는 그리고 그걸 푸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먼 길을 돌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들이 먼 길을 돌아갈 때 저희들도 같이 먼 길을 돌아가는 심정으로 과학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 편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고해드리고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 수요일에 다시 뵙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안 좋네요 뭘요? 제가 다음 주에 나오는지 XSFM입니다 IDWK 10시 한글자막 by 한효정